안녕하세요. 국립세종수목원 전시기획운영실장 박원순입니다. 오늘 군포시 대하도서관 도시농업특별강연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원예학을 전공했고요. 다양한 식물원, 정원, 테마파크에서 정원연출, 꽃축제, 기획 등의 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정원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정원의 역사와 문화, 두 번째는 신기한 식물이야기, 그리고 한국정원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계절 꽃길 정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군포시 도서관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